다이아몬드가 나오던데 그는 모이사나이트고 그럼 이제 구 이상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는 천 년에 안 나오잖아요 가짜니 그러면 100% 다이아 맞는거죠 다이아몬드네 거기 놓으면 다이아몬드 천 년에서 모이사나이트 안 나오잖아요 이건 천 년이니까 와 이거 엄청나네 오늘 고맙습니다 야 이거 눈물 나려고 하네 이 기기가 어떤거죠 이건 모이사나이트고 모이사나이트가 나오면 무조건 100% 다이아몬드입니다 모이사나이트는 제가 알자면 SIC는 SIC이 구조가 맞죠 나도 SIC가 나오길래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거는 100%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럼 100% 다이아몬드다 모이사나이트는 인조거든요 다이아몬드 나오잖아요 거기는 야 맞네요 5 5